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바이배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이배럴 문정점에 다녀왔습니다. 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이벤트 내용은 5가지인데요. 첫째, 매일 오후 1시에 할인품목이 선정되고 한정수량으로 할인에 들어갑니다. 둘째, 별도의 공지 없이 삼성점, 문정점 매장별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셋째, 행사기간 동안 구매하신 영수증을 모아서 합산한 금액별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넷째, 행사기간 동안 50만원당 한 장의 경품 공모권을 드립니다. 다섯째, 봉인된 다니엘 부주 로얄 제품 구매 후 상자 안을 확인하면 다양한 행운이 숨어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온놀이 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니 잘 챙겨서 2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특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8,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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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